아 쑥뚜이 몰라, 쑥뚜이. 쑥뚜이 모를 거야 아마. 빡준기 씨가 모르는 건 아닙니까? 쑥뚜이 몰라, 그렇지. 오! 오! 아, 힌트가 들어갔어요. 저경호. 마음이 나이에는 모를 수 있죠. 그대로 마음으로. 마음으로. 싱크라이즈를 맞췄는데 이것만 맞추겠어? 아 너무 커, 너무 커, 너무 커. 아 너무 커, 너무 커. 아 너무 커, 너무 커, 너무 커. 이현기 씨. 너무 편파적이야. 이현기 씨는 마음이 무릎이 살아대요. 왜냐하면 7살 정도는 제가 도움드릴게요 진짜. 8살이면 몰라도 이 어린 것이 뭘 안다고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 정말. 근데 진짜 아빠가 몰라 지금.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요. 네 됐습니다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하나 둘 셋. 이경주. 잘해주시기 바랍니다. 퓨리오. 정준표 씨. 네 잘 보세요. 정준표 씨. 응. 네. 네. 됐습니다. 자 쉬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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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은 일곱살이라도 얘는 하는거 못하면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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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은 하지 말고 두번째 했던거 그게 아니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네 잘해요 하나 둘 셋 화장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견도한빈 자 가겠습니다 정답 아 너무 작아 오!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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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왔다 왔다 왔다. 열심히 열심히. 야 시원 진짜. 내가 이거 진짜 모르겠다 이거. 야이. 지금 선도는 알았어. 맞아 맞아. 아아. 알았을까? 잘하네.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. 저 앞에서. 소요하지 말고. 잘한다. 이거요? 자. 자. 이야 잘한다 오늘. 네이끼라네. 자 잡으시고 하나 둘 셋. 10시? 10시? 4번 하고 해. 아니야. 오징어 오징어. 다리가 10개니까. 오징어. 오징어. 맞아 오징어. 근데 왜 네모를 써놨는데. 네모를 왜 네모에. 네모는 뭐예요? 수족관. 아유. 왜 수족관을 써냐고. 자. 이건 쉽네요. 오. 간단하네요. ache. 아유. 수족관. 아유. 저 어머니가 참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아유. 이거 뭐야. 하하하하. 아유.